같이 나타났어 진짜 큰 사자야, 진짜 엄청 거대한 사자 사자 닮았다고 현진아 요즘 굴이 제철인 거 알아? 황현진아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빛이 굉장하네요 오늘 아이비 규모 맞춰 봤어요 잘했어 돌잡이 못 잡았더라, 기억이 안 나네 귀엽죠? 그냥 그립도 검색해서 쳤는데 귀여운 거야 그래서 샀어요 포키 포키 맞아 봤거든요, 그 토이스토리 비 오는 날 현진이는 주로 모래, 뭐예요? 그냥 뭐 스케줄 없으면 그동안은 그냥 노래 듣거나 노래 듣거나 영화 보거나 그랬던 거 같은데 이제는 뭐 그림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가 점점 갈발이 된다고요? 아 이게 제가 반신욕을 하니까 하트 눌러달라고요? 네 누르고 있어요 그냥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, 그냥 좀 tenim 하트 favor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